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? 이 장미는 뭐냐구요? 그건 비밀!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! 그거 껐다가 쳐봤나? 기사야, 이제 달려나가세요! 난 마법...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?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?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?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? 기사야, 이제 달려나가세요! 달과 노래 건배!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?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? 눈사람 만들지 않을까? 추억 안전 내 사랑 아무것도 우리 앞에 가로막진 못해요 저녁으로 해양조가 어때? 제발 해물은 질렸어 잠비스! 마크 11 수트 출격! 이 장면은 뭐냐고요? 그건 비밀 제자연 왔구나 이리 저기 봐 저녁으로 해양조가 어때? 제발 해물은 질렸어 저 시간에 서서 기사야, 이제 달려나가세요 불사조의 화염을 느껴봐 이 장미는 무엇일까요? 이 장미는 뭐냐고요? 그건 비밀 나는 얼어붙은 얼음으로 만들어졌지 이 장미는 무엇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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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번쩍 등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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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의 마법사지 등대가 아니라네 빛의 마법사지 빛의 마법사지 빛의 마법사지 빛의 마법사지 빛의 마법사지 아버지의 칼이 날 이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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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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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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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장면이 이 장면 이 장면은 기사님, 이제 달려나가세요! 진정한 백마법사는 검 따위는 쓰지 않지! 진정한 백마법사는 검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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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는 검사에 남아있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